이것도 제가 또 눌러야 돼요. 셀프네 셀프 한번 보약 같은 친구 한 곡 올린 동안 또 우리 뒤에 우리 반원분들이 여다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. 솔직히 저희 진짜 품바긴 품바지만 이 여다 하나 팔아야 그래도 저희 솔직히 여기 무대 올라오는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왔어요. 저거 팔아야 우리 때 기름값 하고 등기세 하고 방값 쪽 숙소값 하고 그렇게 합니다. 여러분들 우리 이모 뻥치기 잡수지 마시고 여세 잡수세요. 그거 먹으면 아 샀어요? 아 그래요? 알았어요. 딱 저렇게 여세 잡수시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아름답더라고요. 엿 먹는 세상이 밝은 세상이라고 있어요. 그리고 여세 잡수시면은 4대가 잘 된다 그랬어. 그러니까 많이 잡수세요. 그러죠.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보약 같은 친구 한 곡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갑시다. 아하 아하 자 여사하신 분들은 박스 치면서 아하 툭 툭 아하 아하 아침 배를 흘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아하 자네는 좋지 우리 아하 귀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아하 천생의 인연일 거야 천생의 인연일 거야 고고 도장은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저거 보약 같은 고고 저거 저거 아, 사랑나야지 가치가 새 풍요가 된 여러분 좋다 사랑도 해봤고 이래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건 없더라도 언제같이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살아가보자 가사를 까먹어버렸대 자신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 원한 통약같은 친구야 아 살인 날같이 같이 가세 통약같은 친구야 다같이 자신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 원한 통약같은 친구야 자네 원한 통약같은 친구야 아 살인 날같이 같이 가세 통약같은 여러분 같이 가세 통약같은 여러분 아 살인 날같은 친구야 forgot